아 어 뭐야 공짜로 줬어 하하하하 와우 아니 아들이 지금 중학생인데 어 어제까지 그 가족이랑 그 일주일 여행 보내고 왔는데 어제 어제 밤에 수완납품공항으로 보냈죠 하나 꼬셔서 이제 동거와대 유달금리 나 여기 너무 좋은데 아까 보기보다 훨씬 낫다 미노 수영상 보고 베트남 여행갔던 나 초제롱이님 어디로 가셨습니까 이제 태국으로 오십시오 내껀가 어 어 사이투인데 사이투 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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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투 오! 고! 고! 오! 벡시 거우 & 코우 오! 벡시 거우 & 코우 태국에서는 그 QR 그 페이로 하는 거를 더 선호합니다 사리카 뭐냐 코쿵카 코쿵카 쟤도 뽑았다 형감이 너무 그러니까 내가 저사람 되게 짜증 났을 것 같아 shower 그 생리 버스 쪽에 세븐일레븐 가서 불길이하고 사는 거구나 내일 아침 예세계 오시파트 시켜요 형은 부자잖아. 부자는 부자야. 아니, 한 달에 천만 원을 벌어도 모으는 게 별로 없다니까. 그게 뭐 부자야. 부자는 가만히 있어도, 돈을 벌어도 재산이 쌓이는 게 부자고 부자는 그걸 유지하고, 조금이나마 무술을 열어서, 돈을 벌어도 까먹고. 맥주 한잔은 초지록이니, 그 와중에 뭡니까? 나의 그 멤버십, 별 볼 것도 없는 멤버십에 가기 때문에 내가 한 몇 달 동안 방지한 것 같아, 올리지도 않고. 다들 그 경배의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. 다들 그 경배의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. 남편이 백바트 줘야겠다. 남편이 백바트도 아내가 말할 것 같아요. 을 정하게 남은 회의 박수 보내주시고, 남편이 spot werecibly 구 앞에 있는 곳이에요. 남편이 백바트 2.6mu로 쓰기 quanto, 남편이 백바트 3.7mu로 쓰기시는 것도 바로 아내가 백바트 communication 꼭 해야 하는 거에요. 이렇게 전+, 저희는 불편한 거에요. 남편이 백바트에 영국은 지절로 쓰기 때문에 이 신호를 쓰기 때문에 국제에 영국을 찾아라. 멀리서 주인공 그래, 별 볼 것도 없는데, 근데 빨리 가야지. 가슴, 나은 칸, 가운데, 백밖이면 3,800원이에요. 교민들도 맛있네요 왕복임이 엄청 싼건데 콕콕카 콕콕카 오케이 제발 뽑았어 consegue Paco 콩나물 콕나물 주먹먹어 쉿 knew 여 Thoseag $. cents 퐁남? 네 오케이예요 오케이예요 풍리 탐흥완? 네 탐흥완 키몽? 하아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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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풍리 시유 하아몽 오케이 바이바이 퐁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